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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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쉬십니다 박양석 엉덩 딱화서 시 봉사 왕석 이 차량 다 엄청 놀랬겠니 대빵 소름 흥 깊다 오름 흥 흥 난 백마 당신이 생명 사려 나는 너무 소름 반수라 반수라 흥 흥 흥 사랑하라 창가 회를 너를 흥 칼 아 한 네 왜 흥 흥 뭐 시고! 수고하여 저런 한산 맘 볼다 영리의 일주한 글쎈 상토수리 올까나 먹여풍재당의 회장이신 거영이 선생님 한세상님이 금강산 타령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